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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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 얼굴 밝은 얼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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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미소를 지어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미소를 지어보세요 시준아 누나 잘했지? 시준아 웃어봐 누나가 책 읽어줄게 누가 온 사람 없었어? 없어 자 우리 시준이 쉬어야 했나보자 어디어디 이리 와보자 형 다녀오셨어야 해야지 웃어보자 됐어? 아니 안했는데 오빠 오늘 기분은 왜 이렇게 좋아? 기분 좋은 일이 있걸랑 그게 무슨 일이걸랑? 비밀이걸랑 나중에 다 알게 될걸랑 너 왜 이 동화책 보면 꿈속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 어 너 우리집에도 드디어 이 꿈속같은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 오빠들 돈 많이 벌게 돼? 돈 그런거 아니고 그럼 뭐 얘기해줘 너 그 장미 이모 있지? 그 이모가 네 올케언니가 될지도 몰라 어떻게? 그럼 오빠랑 결혼해? 나 말고 시광이 오빠야 큰오빠랑? 응 근데 너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? 그래도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돼 좋아 나빠 좋지?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그렇게만 되면 다행이고 그 여자 이뻐? 이쁘지? 똑똑하고 학원도 물려받을거야 둘이 잘만 되면 샛별이 큰오빠 완전 피는거 아니야 그렇지 나 가서 저녁해야 되겠다 인터폰 좀 해줘 샛별이 내려오라고 응 안녕하세요 아 엄마 1층은 반장되게요 뭐 놓으실거에요 그래? 에휴 뭐에요? 된장 아휴 색깔은 아주 갈수록 이뻐지는구나 응? 인형놀이 하고 있었어? 네 선미 이모 장미 이모 어렸을때 인형놀이 많이 했었다 장미 이모요 장미 이모 뭐? 아니에요 뭔데 그래? 여시 오빠랑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는데 여시 오빠랑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는데 여시 오빠면 두취오빠? 네 뭔데? 할머니는 장미 이모 엄마니까 뭐든 다 알아도 돼 저기요 장미 이모요 우리 큰오빠랑 결혼할거래요 아니 아니 제일 큰오빠? 네 시광이 오빠요 아니 그 신문 돌린다는 오빠? 요리학원 다니고 네 정말 둘째 오빠가 그랬단 말이지 어머 오셨어요? 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뭐요? 샛별이가 그러는데 샛별아 저기 엄마랑 얘기 좀 할테니까 넌 좀 들어가 있어 네 아니 장미가 샛별이 큰오빠랑 결혼한다는게 대체 무슨 소리야?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